서프라이즈라더니 고작 이런 일로 바쁜 마녀를 불러? 게다가 신부가 되어달라고? 혹시 달팽이가 되는 묘약이라도 잘못 먹은 거 아니야? 뭘 그렇게 빤히 봐? 옷이 안 어울린다고 시위라도 하는 거야? 그런 입 빨린 소리는 그만해 예쁘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긴 하고 애 취급하는 거야, 뭐야? 플루토, 준비됐지? 화동은 플루토가 할 거야 잠자는 마녀는 누가 깨워줄래? 응, 나 진짜 결혼해? 까짓 거 쉽네 민폐 하객이네 예쁜 신부 처음 봐 내 반려자 괴롭히면 가만 안 둬! 플루토, 스크래치 예쁘게 내드려 아직 신혼이거든? 내 반려자 괴롭히면 가만 안 둬! 안 돼... 우리 예식이... 우리 카페 바보들이랑 다르게 머리를 쓸 줄 아네 잠든 마녀를 깨워 혼약을 맺고 악랄한 종신계약서에 싸인할 망령을 함께 찾아 나선다는 계획이라 그 선택 마음에 들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옆집 staff! 안녕! 안녕! reverb davon! 不要umbledilde만? etos controle vostriet? τού? kov